미핏 아우 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와일드워크는입니다 드디어 이 게임으로 찾아왔습니다 조조의 기배한 몸 올스타 배틀 리메이크 완전 나온지 오래된 게임인데 스팀으로는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스팀 출시 기념 겸 리메이크로 다시 찾아온 조조의 김양목 올스타 배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걸 내가 할 줄이야 대충 소문으로는 들었는데 굉장히 고퀄리티의 게임이라고 원작고증이 되게 잘 되어 있대요 게임을 시작하겠습니까?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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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가코토바르 와 이거 조존원을 하면 진짜 미치겠는데? 잡읍시다 어 조나단 선두님부터 하는데? 아르쳐주시죠 최필이상 저에게 파문의 훈련법을 야아 하도 뭐해 치키로도 히토 어 뭐야 아 뭐야 피싸게 안해? 아 나 피싸게 쓰고 싶어 아니야 최필이상 점표 의지 못했어요 아 너무 재밌는데? 아 너무 좋은데? 올스타 배틀 가겠습니다 시리즈에 등장하는 캐릭터끼리 배틀을 즐길 수 있는 모드입니다 이게 이제 일반 스토리 모드 같은 거겠죠? 자 영광의 일부 듀오 오 야아 와 잘 싸운다 와 개쎄 개쎄 와 아 야 너무 센데? 오 좋아 오케오케 용개검 원장에서 이걸로 반 갈라지죠 이에 더이상 용서할 수 없어 디오 멀뜨렸는데 이제 주저하지 않겠소 오오 좋아 흑 흑 흑 흑 흑 흑 흑 흑 망 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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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Sí 으어어어어어어 오버 드라이버 에디다 행복해야 돼 자 팬텀 블러드가 끝났으면 전투 조류도 있네요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건 3부 스타더스트 크러스트 세이더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타로 댁 압돌 하겠습니다 압돌 난 니가 밥맛이야 이젠 나도 못 찾는떠 아 이런 느낌 어 상온위원이다 호호호 호여리 앗돌 오오 오라올 오라올 크 strings 무우!!! 이 개 조타로지!!! 이거 빨리 디오한테 써먹어 보십다 어? 그럼 그것도 되나? 내가 시간을 멈추었다? 가자 뿌 detention 야 더월드 한 번 써보게 해줘 이대로 끝내고 싶잖아 어? 야 써봐 움직인다 움직인다 이 녀석도 움직이는 기분이 어떻지? 드디어 잡았다 시카마에타 디오 아 그냥 조나단이 어려웠던 거예요 스탠드가 있으니까 이렇게 편할 수가 없다 나 이것도 좋아해 난 4분을 제일 좋아했어요 나 키라로 플레이해보고 싶은데 아 키라로 안되나? 오 야 쎄쎄쎄쎄 만만치 않아요 와 키라 뭐야 견제가 좋네 키라는 오케 오케 맞아라 자동 추적탄이라고? 어 와 뭐야 아니 잠깐만 휴대용 안뜨리려니 어? 뭐해? 아 나 바이치 더 더스트 쓰는 줄 알고 오 오 점프 아 나 에이 뭐야 에이 뭐야 스위치옥 사세르나 스위치옥 사세르나 오오 스위치옥 사세르나 스위치옥 사세르나 오 초반에 우리 리더 개 못생기게 나왔는데 팀 되니까 개잘생겨 지금 오 스위치옥 사세르나 스위치옥 사세르나 스위치옥 사세르나 아 존나 느리게 떼는거 어 이빨 나가는거까지 구현해 놓네 구우 조르노 레키엠도 보고싶은데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오 좋아 오 어 그대사치네 가자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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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드 익스프레소 레키엠 어 뭐야 부차라티는 부활하네? 아 왔다 아 맞다 아 부차라티 부활하는 이유가 그거까지 구현했네 야 대박이다 고증 이건 시련이다 디아블로 어 골드엑스프리언스 레큐리엠 상태 시작한대요 아하하하하하 진실에 도달할 일 없어 진실에 도달할 일 없어 어? 이거 못 막나? 아 이거 반격궁이구나 궁이 반격기네요 그럼 뭐해 사유 어 잠깐만 실버로 체리오토 렉게임이다 이거 다는 스탠드에요 이거 영혼 바뀌잖아 막 드미지 왜 있으냐 에잉? 됐어 5분은 여기까지 디오랑 조타로로 가보죠 와 이거구나 와 이거구나 어 이 정도의 데미지 주는구나 탁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야 이거 못 참을거 같애 ㅋㅋㅋㅋ 미핏! 흘러 ühr fu 어 생카발이터 띄어 라이 여기서 디지는데 하여튼 잘봤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조의 기묘한 온스타배틀을 해봤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낭만이 있네